환경 문제는 공기, 물,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이제는 현실도 한층 다가온 지구온난화로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무리한 개발과 자원의 온압용으로 인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체결된 협약인 UN사막화 방지협약은 현재 지구 표면의 3분의 1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매년마다 전세계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100배, 동북아시아에서는 서울시의 6배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막화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한 환경오염 대비 중에는 나무심기 활동이 사막화되는 면적을 줄일 수 있고 황사 발생의 양과 빈도수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나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나무는 흔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식물학적이나 공통의 언어로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매우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자면 나무란 길쭉한 줄기나 몸통의 일반적인 형태를 지닌 식물이며 몸통은 땅 위에서 거리를 약간 두고서 광합성을 하는 잎이나 나뭇가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나무의 수는 약 3조 그루에 달하며 이 중 50% 정도가 열대지방이나 하부 열대지방, 25%는 북쪽의 침녑수림, 20%는 온대지방에 있습니다. 나무들은 매년마다 약 150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새로운 나무가 약 50억 그루씩 심어지면서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이래 만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세계 나무 숫자는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나무는 육상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생물치 집단을 위한 많은 종류의 숲을 포함해 필수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치식물, 익기, 난초,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착생식물들과 나무 밑의 땅에는 동물을 비롯한 생물체들에게도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나무는 토양을 안정시키고 빗물이 급속도로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해주며 사막화를 막는 데 일조하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일조합니다. 나무를 잘 보존하고 숲이 형성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생태계에 큰 도움을 주며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나무 심기는 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였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방법 등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로 흡수되는 탄소나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인간이 배출하는 양에 비하면 흡수량이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를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국내 연간 탄소 배출량 7억 톤의 5% 수준입니다. 즉 나무를 심는 활동이 분명 대기오염을 막는 데 도움은 되지만 나무 심기만으로는 그리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소 환경에 대한 작은 기부를 실천하고 있어 최근에는 나무 심기 활동에 관련해 아주 작은 보탬을 보내드렸습니다. 비록 현재 말하고 있는 나무 심기 활동이 효과면에서는 너무나도 미비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활동은 특별히 이 글로컬 다문화 복지협회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평소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여러 곳에 조금씩 환경 지키기를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계획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나무 심기 장려 정책은 또한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보드대 환경연구소, 칠레 콘셉시온 대 산림과학구 등은 공동 연구를 통해 칠레 남미 국가의 대규모 조림 사업을 분석했는데 이들 지역에서의 나무들은 수익성이 좋은 과일 나무에 집중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목종이 아니다 보니 토종 숲보다 탄소 흡수 효과가 떨어지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데도 효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나무 심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탄소 흡수에 대한 효과를 계획하여 지구가 보존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비단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온전한 숲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일은 인류 생존과도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는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죽어서는 석유 기반의 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부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서는 목재를 잘게 부순 칩이나 목재를 갈아서 담배꽁초 모양으로 성량한 펠릿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에 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목재 펠릿 생산 목적의 벌목이 늘어나면서 되려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무는 대기오염 물질과 탄소를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꼼꼼하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나무는 공기를 맑게 정화해주고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의 안식처를 보호해주기도 하며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만큼 나무에 관심을 주며 심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경파괴가 한층 심각하게 다가온 요즘 시대인 만큼 작은 습관이라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